밥 먹자 밥 먹자 아 참 도민이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아직도 사귀고 있나? 네 너 이제 고3이고 하니까 그 여자친구 그만 만나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 사람아 고3은 여자친구 사귀지 말라는 법입니다 고3은 감정도 없고 공부만 하는 기계가 고3은 사람 아이가? 공부에 방해된다 아입니꺼 여자친구는 대학가서 만나라 엄마 이 자식이 진짜로 막 아니 막 공부를 더럽게 못하면서 어? 성재가 바닥을 쳐 귀 땡기면서 무슨 여자친구 니가? 대학가서 여자친구 만나? 그래도 이 사람이 이성교제를 무조건 나쁜 시각으로 볼 것만 아니야 그 서로 격리해 가면서 서로 성적도 올리고 서로 윈윈할 수도 있는 거지 그라고 니하고 내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안 만났나? 그래서 둘 다 떨어졌다 아입니꺼 알았지? 그 여자친구 그만 만나라 엄마 이 자식이 진짜로 엄마 죽는 거 몰래? 동민아 그래 신경쓰지 말고 편하게 만나라 아이 엄마 진짜로 마 동민 오빠야 오빠야 민경이 왔어요 맞나? 누구? 저 여자친구입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빠야 오빠 노트 놓고 가서 민경이가 가지고 왔어요 응 그래 이제 오빠야랑 민경이랑 헤어질 시간이에요 오빠야 안노 오빠야 사랑해 니 애비 죽는 걸 볼래? 니 오늘따라 억수로 이뻐 보이는데 세상에 뭐 저런 아아들만 있었으면 좋겄다 밥 먹자 아버지 그렇게 제 여자친구가 별로입니꺼? 시끄럽다 이 자식아 아버지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꺼? 엄마랑 아버지는 뭐 여전히 만날 때 뭐 집안에서 반대 같은 거 아니십니꺼? 반대? 야 이 자식아 니가 엄마 우리 애비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축복 속에 축복 받으면서 그래 결혼했어 인마 아버지 지와십니더 어 대이 왔나? 아버지 지난번에 지가 말씀 드린 지 여자친구입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꺼? 봉선이라고 합니다 니 애비 죽는 걸 볼래?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십니꺼? 아니 그 너가 할아버지 생각에 나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때 돌아가셨지 안 먹지 계십니꺼? 배달하십니더 아유 오신네 예 어떻게 될까요? 아유 요 요 놔 주이소 계십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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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꼬 이거 라면예 아유 막 밀가루값이 올라갖고 라면도 막 값이 꽁 좀 띄있다 아입니꺼? 그래서 제가 미리 사기제 좀 해놨십니꺼? 사재기 사재기 그렇다고 물가 오른다고 이렇게 사재기하면 되나? 뭐 하기사 요즘 뭐 감자 하나에 1500원이나 한다며 야 그 뭐 이래갖고 우리 서미들 뭐 어디 살겄나? 아유 허리띠를 졸라 매다 못해갖고 허리가 없어져도 이 아이고 앞으로 우리 서미들은 어떻게 살라꼬? 나십니더 아유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마라 그 뭐 다올라도 안오르는게 딱 하나 있다 아이가? 아니 뭐 천지 우리 오만 사방에 그거 다 올랐는데 뭐 안오른게 뭡니꼬? 우리 서민들 월급 아버지 안오르는거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? 지 성적이야 밥 먹자 밥도 다 먹겠다 뭐 콩나물이나 좀 다듬어야겠다 콩나물도 다듬고 나물도 삶아야 되고 뭐 하여기 억수로 많네 엄마 어? 내가 좀 도와줄게 얘 아휴 우리 동미 착하지 보이소 이 좀 도와주이소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노? 둘이 아버지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하는거보다 아버지랑 셋이 하는게 더 빠르다 아닙니꼬? 어허 근데 이 자식이 아버지 그 백지장도 맛들면 낫다란 말 모릅니꼬? 모른다 아이고마 아 이게 뭘 힘든 일이라고 좀 도와주면 안됩니꼬? 야 이 여자야 어디에 그 한 가정의 그 한 가정의 가장을 어? 콩나물 대가리나 따락하고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기야 아이고마 진짜로 아이 그럼 여자가 밥 차려주면 남자는 먹는게 일입니꼬? 어? 그러면 니가 나가서 돈 벌어오덩? 아이야 집에서 뭐 놔놔 아니 나 집에서 뭐 놔놔 아이쿠 그만 좀 아이쿠 그만 좀 아이쿠 그만 하나는 그래 잘 부러지지 근데 이래 많이 뭉쳐놓으면 부러집니다 이거 한번 부러트려 보이소 이건 절대 안 부러지지 그럼 됐습니다 엄마 콩나물 대가리 딸래 맞을래 어?